또 만났군 선택하여라 골드를 전부 잃고 카드를 두장 제거합니다 두장 제거도 하고 싶고 날목도 하고 싶고 두장 제거 미니보스 하다가 이제 유튜브 각 안 나와서 졸마죽겠지 2번 호세용 어 2번 호세용 2번 호세용 2번 호세용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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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어어 이상하다 어 잠깐만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근데 보스 슬라임인데? 이거 살려면 이거 쓰자 살아야 될 거 아냐 으악 으악 죽죽죽 야비 야비 야비재비 야비재비 야비재비재비야비 보여드림 내가 죽을 수도 있음 알게 뭐라니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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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바꿈 포션 포션 위에 꽤 낫지않나 이까까 갈등돈에 악마의 영상인데 까까 아와 통장 방파 생방송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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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beber yz 히으으으으으单 에 에힋 어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을까? 사실 1억은 안 되는 거 아닐까? 프레츠야 미친놈 비장의 카드... 귀신 포션이 있긴 한데 쓰자 이번 전투가 제일 위험한데 아끼는 건 말이 안 된다 썼는데 근데... 근데 좀 이렇다 아직... 위험하다 똥공격 10댐이네 야쿠 안 걸려서 그러면 잡았지 똥공격 악몽 연금 유령의 형상 뭐지? 폭주... 폭주연금 근데 이거 드로우 안 나오면은 너무 위험한데 커피가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어... 고개... 고개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개가 한 장도 아니고 두 장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고 아프다 아... 잘 모르고 아프다 아... 죽지 뭐 아... 잘 모르고 아프다 아... 잘 모르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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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2개 중에 뭐가 더 귀하지? 이략가 제비 독지르기 애매하다 고개 남아야 되는데 쓰레기만 나왔대 이랩은 못 살겠다 제비 그만 나가 고개 어디갔어 도발 영차가 고갓 고갓 아 제발 아 왜 안뜨냐 고개 아하 가믄 아하 가디라 임마 와하우 아 으 아하 아 쫄려 죽을거같아 힘들어 안돼 개노삼이야 아니 파멸 꼬챙이 하 아 에반데 에반데 진짜 개 에반데 쓰레기 게임 에밀싱 캘 돌아이 게임 빙신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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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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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칼질의 아니 이거 좀 주작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주작인데 이거 저 칼질 좀 그만 나올래 칼질하는 책. 칼질. 아악! 뭐지? 왜? 왜 나한텐 그지 같은 일만 벌어지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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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정 살았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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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폭탄 젬툰 야야야야 저것도 유령의 영상 가져온다 저거 막아줘 저분 아 개빡치네 쓰레기 아니 아 으아 저 파멸 저거 미친놈 저거 아아 폭탄이나 먹으렴 이게 진짜 영원한 고통 아닐까 폭주폭탄 폭폭 칙칙폭폭 하지만 안나왔다 미척불아서 얘는 잡았지 칙칙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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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와 세장 다 두장 남았구나 아 세장 다 남았네 영체와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것 같으면은 저것도 필요 없었던 거 아냐 칙칙폭탄 칙칙폭탄 그 포션 필요 없었다 똥똥똥 어 쓰레기만 이렇게 세게 갖고 왔네 칙칙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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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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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해체. 영채화, 영채화. 어지러움, 너네들 다 잡아야 된다. 퐁. 안 죽여도 알아서 죽는 유닛일다. 허릿함. 허릿함 필요하겠지. 아니, 단독 때문에 안 되는구나. 도움이 안 돼요. 음... 음... 아... 고개가 어떻게 한 번을... 출석을 안 하냐. 출석을 안 하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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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하나. 0 대 0. 내가 이긴... 내가 이긴... 해시계. 다시는... 영채화라는 이름을 쓰지 마라. 내가... 혼모노다. 체련할 게 없네. 포개란... 다 어디 가서 안 나오냐고. 난 이걸로 못 밀어내 때문이야. iu filming. 진짜 graftial... 너네네. 다 알았지. 퐁. 넌.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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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ic. 딴 투 뭐지? 왜 그까지 안 나오지? 고개 누가 뺏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이 악물고 안 나오네 아휴 왜 안 나와 나오라고 탈바꿈 만 썼다 하면 저것만 나오고 그.. 칼질 만나봐 남겐 포션이 이렇게 되고 가야겠다 피곤 망토와 단검 퀴즈비 쏴야겠다 거지 같은 것만 나왔네 고개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네 안타깝다 핫 핫 핫 여기서 고개 다음 층에서 고개 이런 꿈같은 일이 벌어질까 산특 게시의 마무리 지름 왜 정밀상 정밀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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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근전 뽑아야 된다. 아 거기서 근전이 왜 빠져 아이고 아이고 참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려움의 형상... 기가 나기게 또... 창빵 심장... 어떻게... 어떻게... 타타... 타타... 소수... 공간이 부족합니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실수... 실수... 코스트... 잘못 계산... 와... 과연 포션... 너무 부럽다... 고맙습니다. 으hong 으응 으 vontade 아 으 으 으 으아 으 으 à 으 으 어디анич backing 해서 Тутач게 뭔 꿍 흠... 쌍절곤 잘 떴고 검무 하나 더 떴고 하... 결국에 3검무 정밀 되겐... 역시 정밀... 아... 굉장하구만 영차 다 쓰자 상태 이상 들어오면 더 위험하지 하지만... 엇...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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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산 가발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쓸데없지. 나 고개 줘요.